네, 역시. 벌써 마셨어? 네,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, 배고파서. 아, 그러셨어요? 어때요? 역시 한 개, 두 개 틀리네요, 진짜. 틀리죠? 네, 틀리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맞았어요, 맞았고. 네. 너무 만족하고, 진짜. 저는 기술 대표님이 그렇게 빼서 안 해봐서 좀 좋을 것 같다 했는데, 제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았거든요. 그게 맞았네, 이러면. 네. 사장님이 니로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더 박사가 됐네요. 네, 제 개인차니까. 네, 그렇죠. 그래서 세팅값이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게 또 한편으로 저를 통해서 또 그럼요. 네, 된 거라서. 하여튼. 아, 토크, 토크빨이 어우. 디젤 진짜 아까 선생님 타보셨잖아요. 네,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. 네, 그러니까 뭐 2.2 디젤보다 더 토크빨이 더 좋을 정도로. 네. 암튼 위로 타시는 분들 토크 부족하고 힘이 많이 딸릴 때. 그러니까. 네, 일단 탄피 먼저 해보시는 게 진짜 권해드리고. 네. 아, 진짜. 너무 훌륭하며 돈이 안 아깝습니다, 정말로. 네. 이번에 제품이 잘 나왔어요. 저희가 고생한 만큼. 네. 두 달 동안 영업 거의 안 하다 싶어요. 제가 한 두 번, 세 번 언제 나오냐고 계속 물어봤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기다림만큼 확실히. 네. 네. 하여튼 뭐 효과 더 많이 보시고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. 네, 네. 네. 네,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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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